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하고 아들 최선우 아주 특별한 미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, 아들아 이거 뭐예요? 일문한 종이 아, 이거 진짜 싫어하냐?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? 진짜 싫어하냐? 여러분 이거 진짜 싫어하냐? 이제 점점 좀 작아졌습니다 몇 개 남았지? 우리 종이 몇 개 있어요? 하나죠? 이게 없어져 자,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싫어인가요? 진짜 사실입니다 자, 지금부터 눈 딱 꽉 보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